제주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. 밥의 진심인 한국인의 특성상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?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. 뭐 대충 이렇게 먹고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저세상 물가 제주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. 내구왕에서 보고 바르닥 치킨을 시켜야 안 돼. 아니 나는 분명히 무료배송이라고 쓰여서 시킨 게 좀 있긴 한데 제주도는 배송비를 또 받더라고요. 따로. 6천원 하던데. 어쩌겠노? 내야지. 혹해서 지르긴 했지만 배송비 때문에 쪼까 맘찌이었다는 거. 아무리 비싸다곤 하지만 물가에 굴복하기엔 너무나 슬픈 내 인생.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맛집을 찾아다니기로 하는데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저기 간다고 들어왔는데. 맛있다. 맛있었다. 여기서는 반드시 눈빛국을 드세요 여러분. 됐나 맛있음. 잘 먹고 갑니다. 사실 여긴 원래 가려던 곳이 웨이팅 때문에 좌절돼서 간 곳인데. 와 그거구나.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본다. 세상에. 우와. 맑은 거네? 빨간 건물이 아니야? 네. 고기는 다시 소절시 찍어서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접작벼 눈빛국이란 이름도 신기하고. 이거 시켜봐야 돼. 아. 뼈 해장국처럼 나를 알겠습니다. 뼈 해장국이라고요? 비슷한데요? 네. 별 생각 없이 시켰다가 띄용 한 녀석입니다. 아 땀인데. 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했잖아요.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. 난 너무 맛있어. 뼈 해장국처럼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은 아니고. 국물이 비교적 담백한 편이야 그러면. 간이 조금 더 천천하다 먹을 수도 있고. 제주식 뼈 해장국이라고 설명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. 감자탕과 곰탕을 묘하게 섞은 맛이 신기해서. 오잉?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매력이 있었고. 해장국도 해장국이지만. 제일 원탑은 이 반찬. 저칼세트의 지대로 밥도둑스러운 맛이었는데. 얘랑 해장국의 조합이 기가 막히니. 꼭 같이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제발. 그러니까 그 처음 왔을 때도 그랬어요. 처음 왔을 때도 되게 닫혀있는 것 같이. 비주얼이 그랬거든. 오늘의 목표입니다. 잘 마 갈비. 오늘 까이면 세 번째 까이는 건데. 제발. 어 사장님 나이스. 아싸. 아까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. 들렸어요? 달려가 안 나와서 옆에 갑자기 스포츠 된 거예요. 아 어쩐지. 어쩐지 혼자 혼자 막 가더라. 자체 숙성으로 한정된 양만 판매한다던데.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만 알고 있던 비루한 먹방 역사에. 이미 우리는 반라산을 깠습니다. 한 획을 긋게 해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이게 몇 인분이라고요? 3인분. 보통 1인분은 여기 옆으로 떠서 주는데. 1인분이 무슨 두장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. 넓게. 요. 이렇게 하고. 오. 근데. 스키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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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에 진심이셔. 사장님 항상 친구들이랑 이런데 가면은. 고기 굽는 거 전담이었을 것 같다. 아아아. 한 고기 했죠. 네. 네. 완전 맛있다. 미쳤다. 이 된장찌개. 역시 옆에 이렇게 갈비 다 있다고. 이거 선조합이가 와우. 고기. 갑시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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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멸전스에 찍어가지고 드시면은. 기분이 기분이 되니까. 맛있다. 이렇게. 이렇게. 멸전스에 찍어 먹으라고 하니까. 맛있어요. 음. 음. 고작 돼지와 멸치로 이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 있다니. 고기 요리라고는 전자레인지에 닭가슴살밖에 못 돌려먹는 나에게 새로운 집행을 열어준 녀석이었다. 고기의 마지막 코스 냉면이 왔습니다. 사장님은 냉 시키셨구요. 저 바퀴만 돌릴게요. 냉. 좀 말. 해 좀 말. 이거지 이거지. 완전. 뜨거워. 음. 오늘의 주향이 나와 아 진짜요? 오늘의 주향이 나와 텐션 올리는 중 오늘 첫 먹방 산의 맛 먹는 맛 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역시 또 제주도민 저기 에디찜과 함께 맛집 탐방 펜션이랑 편의점이랑 음식점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있는 거 보면 오오오오오 세상에 이거지 이 바다 비지 아 너무나 좋은 거 깨토라면 토토탕 이름이 겁나 특이 그러니까 얘 막 궁금하다 좀 신기할 것 같아 얘는 뭔가 예상이 가는데 맞아 납작 기본 맵기는 신라면 정도라는데 내부는 대충 이런 스튜 수뇌, 전복, 통합 이런 게 들어있고 와 왔다 와 맛있겠다 제조의 돼지 수제 동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내가 시킨 납작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렇게 부먹으로 주네 아 부먹밥 아 부먹밥 아 아 안맞네 안맞네 에디야 사실 전 찍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주면 다 먹으니까 이렇게 두 개 시켜서 먹는다는 거 저 안에 누룽지도 들어가 있는 우와 젓가락이 아닌 집게를 들었다 별 기대 없이 갔다가 매우 만족한 돈까스지 별 기대 없이 갔다가 매우 만족한 돈까스지 음 맛이 깊다있네 약간 구수칼칼하네 난 패션 살아나는데 매운 걸 먹었대 그니까 에피언니 괜찮으세요? 네 맛있어요 잘 먹고 싶어요 네 돈까스는 맛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돈까스 시식 대충 이래 생겼고요 음 음 튀김 맛이 되게 부드럽네 음 바삭한데 부드러워 맞아 맞아 내 타입 맛있어 음 야 그냥 돈까스겠지 하고 시켰다가 약간 반전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소스가 또 한 몫하는 것 같아 약간 맵싹하여 애초에 기대 없이 갔기 때문에 반전이 더 크게 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에디 니는 새우 먹을 때 전체 다 먹나? 아니 다 까서 먹었지 다 까서요? 그래서 귀찮아서 잘 안 먹었지 어 그래서 나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줬구만 아니 나도 하나 있어 아닌가 아니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껍질 다 먹는 사람 있고 어 다 먹는 사람 있고 그게 나지만 다 먹어요 응 비타나 음 10점 내기 4점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어렵나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영상에서 밝힌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맛집들은 개인의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들쭉날쭉한 사람의 입맛을 한 번이라도 사로잡은 맛집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근데 찾아와서 먹어도 후회는 안 할 맛이잖아 나도 그런 거 말씀했었거든요 맛을 잘 냈다고 해야돼 되게 자신감지도 못한 좋은 조합을 잘 찾아내가지고 반드시가 네 네 맞아 네 네 네 와서 드십시오 한정된 식재료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돋보이기 위해 그들이 한 노력을 생각한다면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은 최고의 한계인 것이다 음 안개까지 벗겼어 아니 나 안개까지 벗었어 야 진지하다 진지해 가자 가자 야 야 오오 간다 우와 오우 야 감사합니다 대박 암튼 오늘도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밥 물어 갔는데 너무 예의가 없네 야 진짜 거짓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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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사장님 저 지금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면허 따신지 10일 됐다고요 10일은 좀 너무 무려 15일이 되었습니다 15일 되신 우리 허 사장님 아니 근데 차를 빌려준다고? 불법 아니야? 불법이 빌리는 거 차가 빌려지더라 빌려지더라 아 빌려지더라 우와 오케이 힘을 주자 우리 허진한테 격려를 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줘야지 할 수 있다 이게 힘을 준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응